민호 씨 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창민이 형과 에잇 민호 씨 옆에 있어서 그런지 녹아내릴 것 같아요 네 얼루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이고 차이니의 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스크 얼루어 저희가 지금 사이판에 와서 화보 촬영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 멀리 사이판까지 팬분들께서 설마 질문을 저희 보내셔가지고 이 멀리까지? 이 멀리까지 저희가 한번 이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둘이서 만일 같은 작품에 출연하게 된다면 장르는 무엇이 좋을까요? 혹은 사슴즈가 만일 한 무대에 선다면 장르는 무엇이 좋을까요? 작품은 어떤 작품이 어울릴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코믹이 들어간 진한 누아르 어떨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굉장히 옛날 영화예요 킬러 드레스다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너무 좋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몰라요 장직 감독님의 킬러 드레스다를 그런가요? 저만 옛날 사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 보긴 했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무대 사실 저희가 무대를 꾸며보긴 했거든요 같이? 그렇습니다 저도 저지만 또 민호 씨도 파이팅이 있다 보니까 좀 무대 위에서 저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에너지로 무대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밝은 응원 노래? 상상만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벌써 설레이네요 설렙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질문 한번 가볼까요? 서로 이것만은 꼭 이기고 싶다는 것이 있나요? 서로 비슷한 점과 다른 점 하나씩 아... 사실 저는 창민이 형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말 창민이 형을 이기고 싶은 건 단 한 개도 없고 제가 이 친구 때문에 그만둔 게임이 몇 개인데요 여러분 비슷한 점은 저와 뭐 비슷하게 열정 넘치고 포기를 모르는 그런 남자지만 다른 점은 창민이 형은 훨씬 더 겸손합니다 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기고 싶은 거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축구 게임 미치도록 이기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기지 못해서 10년 넘게 해왔었던 전 세계 100등 안에 들었었던 그 게임을 제가 과감하게 제가 손을 털었습니다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데 못 이겼으면 그랬습니까 제가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민호 씨랑 이기고 지고 이거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승부가 뭐가 중요하냐 맞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민호 씨와 다른 점은 다른 점 기초 체력이 너무 다릅니다 똑같은 운동 스케줄을 소화해도 저는 이렇게 감기 몸살에 몸조아라 눕고 진짜 며칠을 이렇게 겔겔 대요 근데 민호 씨는 어우 끄떡이 없어요 진짜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속상하네요 자 다음 질문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슴주 조합 너무 좋아요 얼굴 천재들끼리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라고 보내셨는데 보통 연락은 누가 먼저 하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요즘에 민호 씨한테 연락을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제 하소연 저의 한풀이 골프가 왜 이렇게 어렵냐 나 때려 칠 거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얘기로 민호 씨한테 요즘 연락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도 뭐 다 겪고 지금도 겪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쌍방이지만 내용이 다른 게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거고 민호는 형 저 어디 나가서 1등 했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또 아 이 형 또 어허 또 아 정말 심창민 아 정말 자 좋습니다 최민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장발이 너무 잘 어울려요 어디까지 기를 예정인가요? 자 어디까지 기르실 예정이세요? 드라마 작품에서 좀 머리가 길었어요 음 그리고 끝나고 이제 다음 작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죠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가서는 솔직히 창민이 형이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민이 형을 따라하고 있다 로 이제 얘기하고 다니죠 그리고 어디까지 기를 예정이냐 창민이 형이 자르기 전까지는 어 무슨 큰 변수가 없지 않은 이상 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민호 씨 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9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다양한 머리들을 해봤으니까 좀 안 해본 걸 해보고 싶다 해서 그냥 뚜렷한 이런 이상향이 있고 목적이시 지금 현재 기르다기보다는 못 봤었던 내 모습을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배가 돼서 제가 민호 씨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저희 샤이니월드 여러분께 정말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조합인데 오래 보면 알게 된 상대의 놀라운 모습이 있다면 의외의 모습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아 의외의 모습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골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좀 더 동생 같다라는 이제 동생의 이미지가 저 안에 있었다라면 분명히 제가 형인데 어느 순간 뭔가 더 의젓하고 더 늠름하고 뭔가 형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게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퍼졌네요 누가 퍼뜨렸는지 참 저희 운이 좋았습니다 진짜 운이 그날은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SM 골프 대 1위 대망의 넘버원 산의 넘버원 대단합니다 진짜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외의 모습은 창민이 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너무 멋있고 창민이 형처럼 돼야지 이 생각도 지금도 갖고 있고 형을 따라하는 부분도 진짜 많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귀여워요 형의 그 안 됐을 때 이렇게 약간 휭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형이 엄청 귀여운 사람이었구나를 요즘 새삼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골프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뭔가요 둘이 합쳐 활동 기간이 와 대박이다 30년이 넘는데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진짜 딱 이거예요 건강하게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진짜 딱 이루고 싶은 겁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어떤 막 큰 원대한 목표라기보다는 특히 요즘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건강하게 진짜 오래 쭉 많은 분들께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최고의 그런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은 개인 질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창민이 형 이렇게 옆에서 하나요 민호 5명 대 5살 민호 야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 저보다 샤이니 스태프분들께 여쭤봐야 되는데 민호 5명 대 5살 민호 선불로 사느냐 후불로 사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역시 정말 성견 지명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조심스레 5살 민호를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명 민호보다 컨트롤이 쉬울까요 야 5명 민호 자 여기까지 하고 좋습니다 요즘 푹 빠진 레시피가 있다면 아 푹 빠진 레시피 아 날이 덥다 보니까 뭔가를 막 거창하게 해먹고 싶고 막 그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입맛이 좀 떨어져요 그냥 소면 삶다가 삶아가지고 그냥 얼음 조금 이렇게 풀어서 거기다가 열무김치 얼마나 맛있어 그리고 뭐 매실청이랑 고추장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집에서 먹는 게 아 찢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배고파 지금 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름이 나고 있습니다 MBTI가 FIRE라고 하던데 아직 변함 없나요 FIRE 아직 변함 없고요 저는 MBTI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제 MBTI가 FIRE인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FIRE 파이어 파이어 민호 씨 옆에 있어서 그런지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저는 MBTI를 검사하면 뭔가 그거에 좀 국한되는 게 싫어서 아직까지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알파벳 따위로 나를 정하지 마라 함부로 나를 정의하지 마라 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요즘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또 가장 기뻤던 일은? 아 전 진짜로 거짓말하는 거 진짜 아니고 옆에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창민이 형과 함께 라운딩 나갈 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괴로워하고 원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아 저도 같이 괴로워하고 원통해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진짜 가장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SM 사내 대회에서 1등 했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기쁘긴 했죠 아 그래도 같이 이렇게 즐겁게 골프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쁘지 않나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창민 민호와 함께 에스크 얼루어 이렇게 질문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요 또 저희 둘의 멋진 화보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즐겁게 골프 치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해봤는데 저희의 그 즐거움과 신남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동방신계 최강창민이었고 샤이니의 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